... 도라에이치 야 잇 안 뛰어? 태호는 태호가 땡검에 등장해서 이렇게 이상해서 땡검으로 때렸는데 막 1600뜨는 무기가 1500뜨는데 얘는 1300뜨는 무기 때문에 그렇게 뜨고 평소에 도입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야야야야야야 나 가자 다친겨라 다친겨라 아저씨 으응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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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힣 5번에 마무리가 합시다 5번? 아니요 그냥 이걸로 이걸로 만들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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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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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2번 졸린 상태인가